낮에 활동하는 곤충 사슴풍뎅이입니다 딱지 날개에 회백색 가루가 덮인 수컷 나무 진액을 빨아먹느라 바쁩니다 나무에 붙은 그대로 짝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짝짓기하는 수컷을 향해 돌진하는 또 다른 도전자 날카롭게 흰뿔을 들이밀며 짝짓기를 방해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쟁탈전 요란한 싸움에 암컷이 몸을 피해 달아나지만 수컷들은 이제 승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